정보공개법 구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는 본안 심리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보통 사례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본안 판단에 들어갔을 때 정말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는지 맞다면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은 적법해지는 거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 비공개 결정은 유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2호, 3호도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용이니까 객관식용으로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키워드, 조문에서도 이렇게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그냥 묶어서 등으로 대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국가안정보장 등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답안지에서는 조문, 해당 조문에 대한 판례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적어주면 된다. 주단자 Queens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